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설 허생전은 박지원의 허생전과는 버전이 다른 조선 백성들이 만들어 입에서 입으로 전하던 허생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허생은 방해인이다 집안이 가난하였는데도 독서만 좋아할 뿐 먹고 사는 일은 도모하지 않았다 책상 머리에는 오직 주역 한부만이 있었고 비록 끼니를 자주 걸러도 염두에 두지 않으니 아내가 품을 팔아 남편을 받들었다 하루는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머리에 수건을 덮어쓰고는 간장 한 종지 보리밥 한 그릇에 밥상을 올리는 것이었다 아무 소리 없이 밥을 다 먹은 허생이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탄식하더니 말하였다 나갔다가 반년 뒤에 돌아오겠어 제발 살아있기만 해주시오 허생이 가세먼지를 털고 나가더니 개성 제1갑부인 백노인을 찾아가 삼천금만 빌려달라고 청하였다 백노인은 힐끗 한 번 보고 쾌히 승낙한 다음 은자로 삼천금을 내놓았다 허생은 삼천금을 지니고 평양에서 논일었는데 당시 이름난 기생인 초은의 집에 찾아가 날마다 주세계 탐닉했다 돈이 다 떨어지자 다시 백노인에게 가서 말하였다 큰 장사거리가 있는데 다시 삼천금만 빌려주겠어 백노인이 또 응낙하자 다시 초은의 집으로 가서 날마다 술자리를 베풀면서 풍악으로 즐겼다 돈이 다 떨어지자 다시 백노인에게 가서 말하였다 다시 삼천금을 빌려주겠어 또다시 초은의 집으로 갔는데 중국 영경에서 온 명주와 비단을 몽땅 사주며 권려의 환심을 샀다 돈이 다 떨어지자 다시 백노인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제 삼천금만 있으면 일이 성사될 텐데 노인장이 믿지 않을지 모르겠어 어찌 그런 말씀을 다하십니까? 비록 다시 망금을 빌려드린들 아깝지 않습니다 백노인이 이러면서 다시 허락하였다 또다시 초은의 집으로 갔는데 명마 한 피를 사서 마구간에 메어두고 괴나리 보참을 벽 위에 걸어두었다 여러 미인을 모아 질탕하게 놀았는데 행하로 돈을 뿌리며 초은의 길을 살려주었다 마침내 돈이 다 떨어지자 단물을 다 빨았다고 생각한 초은이 허생을 떼어버리려고 여러 가지를 궁리하고 있는데 허생이 하루는 권려에게 말하였다 그동안 잘 놀았다 이제 돈이 다 떨어져 빈손이 되었으니 떠나야겠다 내가 떠난 뒤 나를 그리워하겠느냐 오이가 익으면 꼭지가 떨어지고 꽃이 시들면 나비도 드문 법입니다 내 재물이 몽땅 내 치마로 다 들어갔구나 이제 영영 이별하게 될 텐데 너는 무엇으로 나를 전별하겠느냐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요 허생이 자리 위에 오동화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가져가십시오 아까울 것이 무에 있겠습니까 허생은 그 자리에서 조각조각 부수어 궤나리 봇짐에 넣고는 명마를 타고 달려가 하루 만에 괴성에 도달하였다 백노인을 보고 일이 이루어졌다며 봇짐 속에 물건을 내보이자 노인이 머리를 끄덕였다 허생이 명마를 달려 회룡개시에 이르러서는 물건을 버려놓고 앉았다 어떤 외국상인 한 사람이 와서 조각난 구리를 보더니 혀를 차며 이것이로구나 하더니 흥정을 청하며 말하였다 이것은 값이 없는 보물이라 비록 십만금이라고 해도 모자라지만 교역하기를 바라오 허생이 한참 동안 그 상인을 쳐다보더니 마침내 허락하였다 교역을 마치고 돌아와 백노인에게 금덩어리로 십만금을 돌려주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은 까닭을 묻자 허생이 말하였다 저번에 부서진 구리 조각은 구리가 아니라 바로 오금이오 예전에 진시왕이 서불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서 불사약을 구하게 하면서 나라 곳간 속에 오구마로를 주워 보냈소 대개 이 화로로 약을 달이면 온갖 병에 주요하오 그런데 그 뒤에 서불이 바다 가운데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외놈이 얻어 국보로 삼았는데 임진왜란 때 외장이었던 행장이 가지고 왔었소 놈이 평양을 점거하고 있다가 바야흐로 밤에 달아나면서 어지러운 가운데 잃어버렸다오 그런데 이 물건이 초운의 집에 버려져 있었던 까닭으로 내가 만기하여 보고 찾아내어 만금으로 바꾸었던 것이오 외국 상인은 바로 서역인으로 또한 만기하여 보고 왔던 것인데 값이 없다는 주장은 맞는 말이오 어찌하여 그렇게 두 번 세 번 권려를 찾아가며 수고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천하에 다시 없는 보물이라 신불이 돕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으니 정성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소 이에 백노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야말로 귀신같은 사람이오 십만금을 모두 돌려드리겠소이다 허생이 빙긋 웃었다 어찌 그렇게 나를 하찮게 보시오 내 집이 비록 서발막대 둘러도 걸릴 것 없지만 안빈낙도 하며 살고 있소이다 이번 행차는 제주를 한 번 시험해 보았을 따름이오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하고 허생이 가버렸다 십만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가는 행동에 백노인이 한편 놀라고 다른 한편 기이하게 여겨서 그 뒤를 따라갔다 집은 바로 자각봉 아래의 낡은 초가집이었는데 허생이 들어가고 한식경이 지나자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가 살인문 밖으로 들렸다 백노인이 허생의 사람 됨을 존경해서 매월 한 번 이른 새벽을 틈타서 돈깨미를 문 안에 놓아두었는데 겨우 한 달 동안 쓸 것으로 제안하여 계속 주었고 허생이 웃으며 일을 받았는데 아내가 백올린 것을 근심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재상 이완이 대장군이 되어 청나라 수도 베이징을 칠 북벌계책을 도모하고 있었다 허생이 현명하고 어질다는 말을 듣고 어느 날 저녁 찾아가 천하사를 논해 보고 나서는 그 인물댐에 감탄하여 펴슬길에 올라 함께 왕명받들기를 원하자 허생이 이렇게 말하였다 공께서 큰일을 도모하고자 하건대 나의 세 가지 계책을 우선 실행해 보지 않으시겠소? 그 말씀을 감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정에서는 힘 있는 양반 사대부들이 제멋대로 권세를 부려서 나라에 되는 일이 없는데 공께서 임금께 아래여 양반 상사람과 관계없이 인재를 고르고 두어 쓰게 할 수 있겠소 이 일은 진실로 어렵소이다 지금 이 나라 어진 백성에게 가장 큰 근심과 수고를 끼치는 것은 반군 수포라는 제도요 그러니 공께서 임금께 아래여 호포법을 시행하게 하여 비록 양반 사대부와 그들의 자제라 할지라도 군역을 피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소 역시 어렵소이다 우리나라는 비록 땅덩어리는 작지만 다행하게도 산면이 넓은 바다여 바다는 온갖 재물을 간수해 둔 창고와 같소 바다의 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는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고 나라가 올바로 다스려질 수 없소이다 공은 임금께 진언하여 백성들이 양반 사대부의 손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바다 속에 물고기를 잡고 갯벌에서 소금을 굽게 할 수 있겠소 역시 어렵소이다 세 번 어렵다는 말을 들은 허생이 자세를 바로잡고 논을 똑바로 뜨더니 일갈했다 너는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모르고 할 수도 없는 주제에 망령되게 큰일을 펼친다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잔께 부리지 말고 속히 물러가거라 이 공은 땀이 등을 적실 지경인지라 다시 오겠다고 하고서 할일 없이 물러나왔다 며칠 후 다시 찾아갔으나 허생은 없고 빈집만 쓸쓸하게 남아있을 따름이었다 그때 문득 누군지 몰라도 어떤 노인이 살인문 밖에서 혼자 말하는 것이 이완의 귀에 들려왔다 애처롭게 되었구나 주둥이 망가진 어떤 마보 덕분에 허생의 아내는 필경 또다시 굶주리게 되었을 터이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방외인은 구계자입니다 세상 바깥의 인물 혹은 체제 밖의 인물을 말합니다 행아는 주인이 일정한 보수에 하인 등에게 상여로 준 금품을 말합니다 오동은 검붉은 빛이 나는 구리입니다 오금과 같은 광택이 있어 예전에 장식품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회령개신은 1638년 이후 청나라와의 교역을 위해 함경도 회령의 개설을 허가한 시장입니다 오금은 구리에 약간의 금을 섞은 합금으로 검붉은 빛이 난다고 합니다 서복이라고도 부르는 서불은 고대 중국 진나라의 방사입니다 서불은 서시가 아닙니다 앞치마를 뜻하는 불은 한 일자와 수건건이 합쳐진 글자이고 시장의 신은 머리 두와 수건건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행장은 소서행장으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지휘관입니다 만기는 나타나 있는 기운을 보아서 일의 조짐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완은 조선 중기의 무신입니다 효종으로부터 북벌 임무를 맡았으나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반상은 양반과 상사람입니다 반군수포는 국가의 군포를 납부하여 시력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반군수포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차 양반사대부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강요되는 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호포법은 호를 단위로 군포를 징수하고자 하는 군역 및 세제개혁 제도입니다 그러나 양반층에 상민과 동등하게 군포를 낼 수 없다는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고 하는군요 참고문원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준이 편찬하였다고 전해지는 개서야담이 모본입니다 여기에서는 유하수 선생과 이은숙 선생이 같이 역주한 개서야담의 내용을 빌렸습니다 장주식 선생이 글을 적고 조예란 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허생전의 표지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김용삼 기자의 신라때부터 한반도의 무슬림 집단거주라는 기사와 일러스트를 미래 한국신문에서 빌렸습니다 이병훈과 최정규가 연출한 2016년 MBC 드라마 옥중화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서복전시관의 그림과 애니한국사의 한국사 100대 사건 영조 탕평책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웅도 김득신 김준근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이리사마레프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피엔지트리 게티 이미지 뱅크 그리고 피크베스트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